하하하하! 하하! 하하! AK 버릇들고 강해진 위 할머니! 감히 이 몸을 건들다니! 가죽아잉! 하하하하! 우리 춘제했습니다구먼! 춘제해봐! 정말 즐겁구먼! 아예 생각나는구먼! 하하하하하하 으악... 으으으으... 내일모레 줄과 같은 노인들이 뭐가 저리 강한거야? 어? 으으.. 암갈로! 저 노인 애들 괴물이다, 뽀꿀! 하하! 어쩔 수 없지... 좀 가오가 상하긴 한다만... 흠.. 왜? 회장님 회장님 고독리로 지우고 명령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였으면 제가 처리했지 당장한테 왜 맞격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그래요 도와주는 대신 죽이려 했던 리조트의 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시면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닙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이미 전력들을 보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럼 이만 사실 리조트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천재공학자가 만든 국가권력급 전투로봇이 있다는 건 말해줄 수 없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 잉여그룹은 국가권력급 전투력을 손해 줄 수 있다 하하하하하 진작 회장녀석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힘을 빼놓으려고 한 건가 하하하하 진짜 힘을 꺼내볼까 이것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구먼 준자 힘 조절 잘해야 해요 고등미가 못 버틸 수 있음께 춘자님의 지켜봐줘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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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습들 고등미 마을의 희정님이 권총 실력을 보여주지 흐흑 참 뜩 마셨더냐? 캐리! 죽여도 죽여도 끝이었구먼! 나도 나이를 먹었나봐! 아무래도 최강자 자리를 누나기엔 난 아직 부족하구먼! 중자의 몸! 흠흠흠 아직 한참 부족하구먼 이장님아 잘 봐도 지선 최강의 할머니 흠 마리아 이제 내 자리니까 마리아 덕구는 좀 쉬고 있으라이 중자의 맨 그래도 조심해 칸대아 스타버스 트위스트 하아 이거 바진 안 쓰고 싶었지만 이 녀석들 깨는 숫자가 많은걸 헐크하다! 헐킨 오일합시오! 계속 어려운다 이거지? 쉬앗! 쉬앗! 울어라! 지옥 혈마도! 이얍! 호호호호! 옛날 생각나는구먼! 저의 사랑구먼 카악! 휘앗! 죽여야 돼 아주! 건강혀! 나 아직 청춘이여! 이 양반아! 흐앗! 흐앗! 간다! 폴케너 이럼션 하먼 터! 덕구야 보고 있느냐? 이게 진정한 세계 최강의 할머니야 취약! 취약! 주절매! 이 석들이 이제 숫자로 안 되니까 탱크를 몰고 오는디! 탱크? 걱정 말아 진정한 힘을 해방할 때 되니까 사람이 아닌디! 탱크를 몰게 넘는 놈이었니 기분이 좋게 죽는 cosas 어허허허허헣 나도 내 눈 갈래 나도! 아버지 여기 위험하자고요! 마리아! 이 박사! 이게 웬 떡이야? 이 꼬마이가 할머니 손녀인가 보지?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 보니까 마리아! 할머니! 마리아 내 손 대기만 해봐! 놔줘 그냥! 나도 놀았죠! เก 노인들! 무기 버려! 당장! 헉! 해당라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 손님 건더지 마 어이..그래가... 헉...헉...헉... 그런데... 이 정도로는 성의아찐단 말이지 헥! 흥! 으응! 젠장! 발에 총을 맞았어? 이래서는 싸울 수가 없는데! 헥헥헥... 괜찮다... 마리만... 마리만 무사히 돌려다오... 부탁이야... 마을을 넘겨라! 이 할마구들아! 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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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젊은이! 그 아이를 놔줘라! 헥... 이 박사... 정신이 돌아온 겨... 그려... 미안해... 춘자 덕후...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... 마리가... 아니 어떻게든 해보란게! 음... 그래... 내 똥은... 내가 치운다! 나와라! 고닥디... 최종병기... 고박iin.... Phase... 로... 로봇...! 말도 안되... ㅈ단계한국이야...! 흠흠... 아니 지구에 있다니... 이...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! 흠... 우리 이 박사는 로봇기기든 뭐든 받으라는 천재재!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말이야 넌 잘못 건드린겨 세상에 이딴 마을이 있다니 저건 절대 못 이겨 아니 말을 건드려 넌 살려서 못 보낸다 자 스피드온 이 정도면 못 따라오겠지 이럴수가 벌써 따라 붙었다고 감히 마리를 건드리던지 너희들은 다 죽었다 어린 마리 어린 마리 괜찮니? 어머니 무서웠어요 준철범 이거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려 감히 내 선녀를 건드려 그려 큰 녀석 아까 어디다가 전화를 하던데 보자 여보세요 누구냐 넌 당신 우리 고덕리 사겠다고 한 한 회장 맞지? 이런 김막가 쓸모없는 자식이 실패했나 보군 이 고덕리에서 손 따겠소 남의 선녀를 올려놓군 그건 안될 말이지 좀 이따 보자고요 그럼 출발해볼까 출발해볼까 진정! 어이 용언!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라 나를 지켜! 회장님 이상한 노인네들이 도착했습니다 진정 불쌍! 막으라고! 빨리! 할매! 여기인 것 같은데? 여기요? 감히 내 선녀를 건드려? 도착해줘 희아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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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퐨아앍! 아아앍! 막아! 막아! 막아막아! 아앍! 제발! 제발 오지마! 잘 지냈는가? 그러니까 사랑을 보면서 건드렸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여 아, 어디 보자 이 박사, 준비는 되었는가? 에이, 알았으 해장아,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아라 가자, 덕구야 어, 뭐야, 그냥 간 건가? 그래, 천하의 이 김해장을 쉽게 주...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반갑구만 잘가라잉 엄마, 마리 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리아, 할머니 말씀 잘 들었었지? 네, 엄마 여기 할머니, 할아버지들 진짜 짱 멋있어요 그래? 아, 맞다 엄마, 전에 여기 깡배 같은 사람들 들어오던데 괜찮아요? 에이, 그럼, 그럼 이 할미 아직도 청정하나? 이 할미 방식대로 다 처리했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그래요? 아, 그럼 이만 전에 가볼게요 그려 마리 또 조심히 깎으자 안녕,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방도 조심히 운전하고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운전해 마리아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랑 재밌었어? 응 막, 총도 쓰고 칼도 쓰고 막, 엄청 큰 로봇도 있었어 마리가 장난감 총칼이랑 로봇을 가지고 놀았나보네 아뇨, 진짜라니까 내가 잘 안고 싶어 할아버지 지하자 멀리서 알지 하는지 정상 출발 자 그다지 마치 마치 عل 1개 3개 3개 2개 3개 3개 1개 3개 1개 1개 3개 前からずっと育ったわがままなきゆ 回れ回れやれ風車検定外気人の勝手 揺れて揺れて果てまな心 君には下手隠したままに ゆるりゆるり荒れ隙間風くせぐすべは知ってるけ この手はまだかじかんなまま